당정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가 철도 기동미사일 연대의 고멸사격 훈련을 지도한 수중 발사장들에서의 단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승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늘 아마 조간신문 보신 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가 아니라 저수지에서 쐈다. 이게 처음이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보고 굉장히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을 저수지에 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데 달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건 맞습니다. 창의적인데 실용적인가? 창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전쟁이나 이런 데 쓰여서 얼만큼 실용적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가능하면 적국이라고 표현할까요? 가까이 가서 거기서 바다 밑에서 쏘아올리겠다는 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맞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수지에서 그걸 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는 저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물속에 집어넣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킬체인 공격. 소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것이 실용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라 같은 핵 강국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슈화 되는 것. 이렇게 우리 남측 언론에서 이게 새로운 또 이런 시도를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이걸 노리는 걸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 서사라고 잠깐 거창하게 표현하긴 했었지만. 지난주 방송에서 그 얘기하셨죠? 북한이 뭔가 거대한 서사를 쓰고 있고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일성의 서사. 나는 항일 영웅. 그래서 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좋은 나라로 만들었어. 김일성의 서사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인용받지 못하는 인물이고요. 권한의 대행군, 이거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끌고 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뭔가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핵실험. 맞습니다, 핵실험. 김정은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서사는 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어떤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건 절대 경험을 정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동포끼리 핵을 쏘겠냐, 공격을 하겠냐라는 그런 상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대한민국 언제든 우리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거의 근 2주가 넘는 거의 한 20일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받는 용도로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필요하면 남에서 쏠 수 있어. 우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 그다음에 보여줄 것은 그 쏴서 거기서 터질 핵탄두는 이거야라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 흐름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뭔가 이런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열도를 지나간 미사일도 있었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다분히 남쪽을 겨냥한 이번에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하는 게 또 그동안의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또 다른 맥락 아닌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신형 미사일, 미사일 그러니까 이 4,500km를 날아간 IRBM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한민국 안을 노린 미사일들이고요. 이 미사일도 보고 있으면 KN-23 북한판 이스칸데라라는 미사일이 사실 이 미사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쏜 미사일도 사실은 KN-23이라는 미사일을 SLBM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북한은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북한 미사일은 뭐가 대표적으로 생각나십니까? 스커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스커드가 북한이 배치한 지 거의 한 30년, 40년이 다 됐는데 그 세대 교체를 한 것이 지금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라라고 불리는 저 미사일. 이제 이게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정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러면 이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미국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줘, 우리 핵 보유구로 인정해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근에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다분히 한국, 우리가 우리 동포라고 해서 그동안 대화 국면도 있었지만 안 쏘는 거 아니야. 쏠 수 있어, 공격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공격한 다음에 한국과 손을 잡고 뭐하고 얼쑤 안고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양호영 구위원은 그렇게 봤다. 이번에 일본 열도를 지나간 미사일인가요? 그 미사일이 기존의 IRBM 미사일과는 좀 형태가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엄청 결정적인 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기 지금 보면 화성 10이라고 기존에 나온 걸 보면 밑에 불꽃이 여러 개로 갈라지잖아요. 가운데 긴 거 하나 있고 옆에 가생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굵은 메인 노즐 하나에 자세 제어하기 위한 노즐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신형을 쏜 걸 보면 어떻습니까? 불꽃이 하나죠, 그렇죠? 노즐이 굉장히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약간 저 노즐 모양도 기존의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지금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또 고체 연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고체 연료는 되게 연기가 많이 나는데 쟤는 깔끔하게 불꽃만 나오는 것 봐서는 일단 액체 연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북한이 엔진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모든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소위 장착했던 화성 10위에 장착되어 있던 저 엔진이 원래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고 해서 지금 북한이 만드는 ICBM이 전부 지금 저 엔진을 기반으로 나왔어요. 화성 10위까지. 그런데 지금 이 화성, 그러니까 신형 IRBM에서 다른 모양의 엔진이 나왔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또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엔진을 개발을 했다. 기존의 엔진이 결국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또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미국을 때리고 이럴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한치도 그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해지는데 결국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현실화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시는 분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생각이 담겼어요. 이번에 진행한 실전 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 핵운용 부대들에도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됐다고 하시며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과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대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기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한 이유. 네, 사실은 저는 이번에 훈련이라든가 발사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뭐 주변국에 보내는 메시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무기 체계 자체만 가지고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어제 노동신문에서 무려 7면을 할애해가면서 훈련 내용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서사가 향하는 방향은 대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내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나 이렇게 대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 내부 정치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핵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북한 내부의 문제고 그 내부의 문제를 이런 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에 김정은 총비서가 가서 직접 봤는데 말이죠. 부인도 함께 갔다. 그 사진을 또 북한의 매체들이 공개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결국은요.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글쎄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제가 함부로 해석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이렇게 동부인까지 해서 이렇게 일선 현장을 시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좀 새롭게 혹은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어떤 내부 여론의 김정은에 대한 인기, 충성도를 이런 위기 국면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최고 지도자 부부가,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한껏 얼굴을 찡그리고 귀를 막고 있다. 저 사진을 일부러 공개했다. 아, 저 담배는 원래 우리 방송사에서는, 대한민국 방송에서는 다 모자이코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담배를 항상 손에 끼고 있더라고요. 저러지면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어쨌든 미사일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최고 지도자 부부는 원래 북한 매체들에 대해서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이게 뭐라고 그럴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좀 재미있는 것이 소위 캔디드샷이라고 해서 약간 뭔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욱영구영 오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